안녕하세요. 권투선수 홍수환입니다. 코로나19는 넘지 못할 벽이 아닙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복수의 기운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운과 마음이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는 없습니다. 우린 함께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야구선수 박철순입니다. 야구에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기에 내일은 더욱 찬란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 우리가 함께일 때 희망도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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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